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득 안고 유송 스트림 출발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드리는 이번 예배에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에는 부활절을 기념해 부활 축하 달걀을 나눠드리며 저녁 7시에는 본당에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태호 목사님 가정을 필리핀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후원 약정서는 1층 사무처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